안녕하세요 이제 하루가 다르게 봄이 오면서 밖에서 자라던 많은 그 단연생 식물들의 꽃도 피고 또 실내에서 키우던 많은 그 꽃들도 피는 아름다운 계절 봄이 왔습니다 오늘 이 꽃은 히아신스 꽃인데요 이 히아신스는 외떡이 백한모 백카카의 구근초 알뿌리 식물입니다 원산지는 발칸반도미 터키가 원산지인데요 이 히아신스의 그 꽃말은 유희 겸손한 사랑 이런 그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명으로는 히아신스 오리엔탈리스 이런 그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하이신스, 더치 하이신스, 커먼 하이신스 이렇게 영어로 이름으로 불러는데요 보통 이 아름다운 꽃 히아신스가 개화시기가 3월에서 4월경에 이렇게 이쁜 아름다운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아신스는 보통 하단에서도 또 키우기도 하고 이 구근 식물이라 분재나 물로 해서 수경재배로도 많이들 키우시는데요 특히 그 꽃 향기하고 색상이 이쁘기 때문에 많이들 간역 식물로서 키우시는 이쁜 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원에 만약에 가신다면 정말 꼭 한 번은 사고 싶다고 할 만큼 색깔이 다양하게 이쁜 꽃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식물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히아신스도 물로도 키우고 또 분재로도 키우지만 흙에 심어서 키우셔야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분에 심어서 기르실 경우에는 햇볕이 잘 드는 서늘한 곳에 이렇게 두고 키우시면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실내에서 그 안에 화분에서 키우실 때 그 화분에 표면의 흙이 좀 이렇게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 게 좋은데요 물을 흠뻑 주셔서 그 물이 충분히 다 빠져 나간 후에 자리에 두고 키우시면 좋습니다 잎이 있고 또 꽃이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흙이 너무 마르면은 잎이 건강하지 않고 꽃이 제대로 다 활짝 피지를 않기 때문에 그 화분에 흙은 약간 촉촉한 듯이 유지를 하면서 키우시면 가장 왕성하게 꽃들이 잘 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주기를 할 때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보통 그 화분에 식물의 흙이라든지 또 흙에 그 심겨진 배수 상태라든지 실내 온도 또 통풍 습도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 항상 그 눈으로 보시고 또 손으로 그 흙에 마른 상태를 확인하고 물을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키우실 때 너무 고온 다습하게 되면 꽃이 빨리 피었다가 빨리 져버리기 때문에 약간은 좀 그 서늘한 그런 그 온도에서 통풍이 잘 되게 키우시면 꽃이 좀 오래 가고 더 싱싱하게 그 꽃이 자라고 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그 온도는 한 섭씨 15도에서 섭씨 20도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구근을 구입해서 그 가을에 심으실 때 너무 작은 그 구근을 구입하게 되면 꽃이 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5cm 정도 이렇게 좀 굵고 큰 구근을 사서 심으셔야 더 건강하게 많은 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심어준 흙이 좀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일반 배양토보다 좀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흙에다 심어서 키우시면 좋은데요 이 희아신스는 또 꽃 그 핀 기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비교적 좀 짧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그 꽃을 키우실 때 거의 대부분의 꽃들이 그렇지만 햇빛이 드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실내에서 키우실 때 한쪽으로 빛이 기울어 있을 때 꽃이 기울어지고 그 꽃이 한쪽으로 지우치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씩 돌려주시면서 꽃을 키우시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방지하면서 더 꽃이 고루고루 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아신스가 향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그 꽃이 피어있는 기간에는 집 안에 그 꽃 향기로 가득한데요 이 이쁜 꽃 희아신스 꽃이 지고 나면 꽃대를 잘라 주시고 그 잎으로 이렇게 간엽식물처럼 즐기시다가 한 6월경 이렇게 여름이 다가오면 잎도 시들고 그 구근을 캐서 여름에 보관을 하실 때가 되는데요 그 6월경 잎하고 꽃이 다 그 시든 구근을 캐서 건조를 잘 하셨다가 종이백이나 아니면 양파망에 이렇게 시원하고 좀 그늘진 곳에서 보관을 하셨다가 10월달에 한 상순에서 하순에 이렇게 파종을 해서 다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화분에 그대로 두고 관리를 하시면 그 시들은 잎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 화분이 건조한 상태로 여름에 서늘하고 좀 그늘진 곳에서 보관을 하셨다가 다시 가을에 영양분이 충분한 배양토에다가 다시 이렇게 심어서 키워서 또 다음에 봄에 이렇게 건강한 희아신스로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희아신스는 비교적 고온 다섯에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장시간 햇볕에 이렇게 노출되면 잎이 말라버릴 수 있는 그런 식물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해가 가고 봄이 오면서 이쁜 꽃 희아신스 또 그 향기에 좀 더 이렇게 행복해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향기도 너무 좋고 또 꽃 색깔도 다양한 이 희아신스를 이 봄에 한번 키우시면서 많은 분들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얻어서 올 한해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이 더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